안녕하십니까 골든서퍼 아카데미 쭈멘토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3대 요소 캔들 입형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해외 선물이라는 종목은 사람이 매매를 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매물대들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캔들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제일 처음에 키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캔들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캔들 차트 한글로는 봉 차트라고도 합니다. 캔들 차트는 시장의 가격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캔들 차트가 생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생성되면 한 달에 한 번 월봉, 한 주에 한 봉 주봉, 하루에 한 번 일봉, 그리고 60분에 한 번 60분봉, 5분봉, 1분봉 등등등 또 시간에 따라 캔들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에 따라서 캔들이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틱봉이라고 부릅니다. 300번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캔들이 생성되면 300틱봉, 500번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캔들이 생성되면 500틱봉, 900번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캔들이 생성된다면 900틱봉 등으로 틱봉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캔들 한 번 자세히 보자면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캔들이 생성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캔들은 크게 양봉과 은봉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라는 것은 시가, 그러니까 캔들이 시작한 가격부터 종가, 캔들이 끝나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가격이 상승한 캔들은 이렇게 빨간색 양봉으로 이뤄지고요. 캔들이 시작한 가격 시가보다 캔들이 끝나는 가격 종가가 낮으면 파한색 캔들 은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봉은 상승, 은봉은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의 작은 핀이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요것을 저희가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윗부분에 달려있으면 윗꼬리, 아랫부분에 달려있으면 아랫꼬리인데요. 윗부분에 있는 꼬리는 캔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 도달했던 가격, 그러니까 캔들의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 아랫꼬리는 낮은 가격에 도달했던 캔들의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은 그 하나로도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유형이 다 다른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가 망치형, 역망치형, 그리고 십자 캔들, 그리고 장악해 캔들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망치형 캔들이라는 것은 보시면 몸통에 비해서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망치형 캔들이 만약에 하락 중에 나왔다 하면 캔들의 시가가 위에서 형성이 됐다가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내려갔다가 저가를 형성한 다음부터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서 다시 들어올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역망치형이라는 것은 망치형의 정반대, 뒤집어 놓은 모습을 말하는데요. 시가부터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강력 매도세가 유입이 되니까 하락해서 윗꼬리를 길게 뽑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세에서 망치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상승세에서 역망치형이 나왔을 때 추세의 반전을 의미한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 캔들이 있는데요. 십자 캔들은 보셨을 때 몸통이 굉장히 작고 아래꼬리, 윗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은 시가와 종가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위로 갔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섰던 흔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 캔들이 나왔다 하면 양방향의 힘이 비슷하게 들어와서 균형이 팽팽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다가 십자 캔들이 나오면 매수가 지금까지는 강하게 올렸지만 지금부터는 매도도 그만큼의 힘으로 같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악형 캔들이 있는데요. 장악형 캔들에서 보시면 이전 캔들에 비해서, 이 양봉에 비해서 다음에 캔들인 은봉이 앞선 캔들들을 다 잡아먹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앞서서 발생했던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도 나오는데요. 은봉이 떴다가도 앞서인 떡 캔들을 강력하게 잡아먹으면서 양봉이 이렇게 떠버린다면 직전 캔들의 추세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강한 반대의 힘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 유형들을 실제 차트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아래꼬리,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몸통이 작은 십자 캔들이 한번 나타났었죠. 그 다음부터는 추세 반전을 통해서 매도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양봉을 잡아먹으면서 장악해버리는 장악형 은봉 캔들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춤하던 게 끝이 나고 강력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십자 캔들이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다시 추세가 반전돼서 망치형 캔들 아까도 보셨죠. 내려갔다가도 다시 강력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도 이렇게 캔들의 유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파악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트레이딩에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캔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캔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가지는 가격을 기억하시나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있죠. 그중에 캔들의 종가를 활용한 보조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 저희가 줄여서 입형선이라고 많이 부르죠. 입형선이라는 것은 캔들 차트를 보조하면서 시장의 추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돕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차트에 다 정형할 수가 있어서 붕봉도 괜찮고요. 틱봉도 괜찮고 주봉, 월봉에도 다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봉에 적용해서 보는 방법이 가장 대중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형선 종류로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캔들이 끝나는 가격들을 해당 기간만큼 더해서 평균을 낸 것을 말합니다. 입형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약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입형선의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입형선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 순서를 파악하는 건데요. 위쪽부터 순서대로 단기 입형선, 중기 입형선, 장기 입형선 순서대로 나열된다면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위쪽부터 순서대로 장기 입형선, 중기 입형선, 단기 입형선 순서대로 위치해 있다면 역배열이라고 말합니다. 정배열은 매수 추세를 얘기하고요. 역배열은 매도 추세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입형선일수록 빠르게 변하고요. 장기 입형선일수록 천천히 변하게 되는데요. 추세가 상승할 때 단기 입형선이 더 빨리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로 위치해 있다면 매수 추세를 추세가 아래로 하락하는 순간 단기 입형선들이 더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역배열로 위치해 있으면 매도 추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크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로스라는 것은 입형선들의 배열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입형선들 간의 겹침과 돌파가 발생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단기 입형선이 장기 입형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 단기 입형선이 장기 입형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크로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세의 전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나 횡보에서 상승 추세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입형선이 장기 입형선, 중기 입형선들보다 조금 더 추세에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기 입형선과 중기 입형선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단기 평선들이 먼저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리고 먼저 따라서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형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지 저항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 가격을 시장 가격이 지지 혹은 저항매물대로써 활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예시 화면을 가나 들고 왔는데요. 입형선과 맞닿은 부분이 있죠. 바로 초록색 선이 21선을 뜻하는데요. 21선을 살짝 깨는 듯 보이지만 바로 다음 날 캔들에서 종가를 21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면서 모든 입형선들을 지지 매물대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이 입형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했을 때 반등을 했다가 장기 입형선인 121 입형선을 저항을 받고 완벽하게 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형선들의 가격을 매물대로 사용할 때는 평균 기간이 길수록 장기 입형선일수록 더 매물대로써 신뢰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캔들과 입형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알아볼 것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기준선이라는 것은 매물대로써 유용한 정보를 가진 가격선을 뜻해요. 1봉 이상의 큰 캔들보다 붕봉이나 틱봉 매매를 할 때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 보조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준선은요. 팔 때 매물대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이전 거래일과 당일 오늘의 거래일에 가장 의미 있는 가격들 중 보편적으로 쓰이는 매물대를 말하는 건데요. 전일 시가 전날의 시작 가격 전일 종가 전날 캔들이 끝난 가격 그리고 전일 고가 전일 중에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던 가격 전일 저가 낮게 내려갔던 가격 그리고 당일 시가 오늘 시작했던 가격 당일 고가 오늘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 봤던 가격 당일 저가 오늘 가장 낮게 내려갔던 가격 를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미장시가 미국 시장이 시작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보통 휴장 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을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서머 타임이 해지된 시간대에 보시면 11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서머 타임이 적용된 시간은 10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 각각의 수식으로 계산해서 값을 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봇 기준선에는요. 피봇 기준선 그리고 피봇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 1차 저항선과 여기 화면에는 담겨있지만 2차 저항선이 있습니다. 디마크 기준선에는 디마크 기준선이 있고요. 디마크 기준선과 피봇 기준선이 각각의 선으로 얻어져 있는데 이 가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지저항을 찾고 지지저항 매물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진입 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입 때도 눌림을 줬을 때 피봇 기준선이라든지 디마크 기준선이 있다. 그러면 한번 진입을 해볼 수도 있고 청산을 할 때도 내가 목표가를 피봇 1차 저항선이 저기 있네 1차 저항선까지만 한번 보자 하는 정도로 청산할 때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목표가격으로 다음으로는 중앙선 그러니까 당일 고저 나누기 2라고 돼 있는 선인데요. 당일의 고가와 저가를 합쳐 2로 나누는 가운데 가격을 뜻하는 당일 고저 2라는 수식은 단순 명료하고 오늘의 딱 중간값을 나타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봤을 때 오늘의 중간값보다 지금 가격이 현재 위쪽에 있네 그러면 매수 추세로 봐야겠다. 오늘의 중간값보다 지금 가격이 아래 있네 했을 때는 매도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고 확실하게 추세 기준으로 써도 활용을 가능하고 현재 가격이 중간값보다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중간값을 한번 보고 기준선으로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위쪽에 있으면 우리가 매수 추세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눌림을 줬을 때도 한 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중간값이 무너지고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단순하게 중간값 아래로 이제 돌파하고 내려왔으니까 매도 추세로 보면 되겠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앙선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선물 분석 3대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은 캔들 캔들 입형선 기준선에 대해서는 꼭꼭 숙지를 하셔야 앞으로 매매 공부를 하시거나 트레딩을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든소프 아카데미 쭈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